XSFM입니다. I, D, W, K 그러니까 저 표제문은 시간 순서를 앞뒤로 바꾸어 놓은 전형적인 못돼먹은 기사죠. 너네 최근 한 달간 일본 안 간다더니 3년 전이랑 두 달 전까지는 많이 갔네? 위선자네?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안되겠네? 정도의 비아냥이 이 기사의 본의이지요. 제목에 굳이 한국인 2,125만 명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정의로운 척해봐야 너희들은 절반이나 일본 관광에 침 흘리는 사람들이다 정도의 어감도 보인다 할까요? 국민들은 일본 여행 자체가 일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저 기자들은 너네 일본 나쁘다며 로 시작하여 근데 과거엔 일본 왜 갔었니? 로 끝냅니다. 확실히 국민들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기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만들고 싶은 세상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 언론인을 해야죠. 다만 정치적인 의도라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시도하지 마라, 협조하지 마라, 포기해라, 잘 안될 것이다 같은 돈 쥐고 있는 광고주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폭 중간관리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칭찬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정치적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국민은 속는 존재, 국민은 시키면 판단 없이 따르는 존재라는 근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언론인 지식인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합니다. 글줄은 누구나 다 배웠고, 미디어도 모두가 다 접하는 사회에, 자기만 진실을 보았고, 나머지는 레밍이나 좀비인 줄 알다니, 이게 무슨 개화기적 마인드란 말입니까? 그러고서는 하는 말들이라고는, 다 안될 거다, 역효과 날 거다, 시도하지 마라, 해보고 후회하지 마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요. 시도하지 않은 슛은 100% 놓쳤다. 웨인 그레츠키의 말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스포츠도 다루는 시사파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난달에 끝난 역대 최대 규모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눈여겨볼 만했던 성과와 스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대회에 미흡했거나 부실했던 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며 지방정치에 대해 이해가 깊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2019년 8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유승균 피디입니다. 제가 그렇고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뭐가요? 윤세민이라고요. 제가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왜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었는가. 네, 내일도 아마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에디터와 함께해준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 얘기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네. 평면적인 캐릭터가 돼요. 그래서 자전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이클에는 관심이 없는, 사이클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전혀 상관없는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제가 뭐 누누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룰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조금이라서. 어겨가면서 막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드라마가 쓰여지면 그 드라마를 이해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들이 드라마를 씁니다. 그러면 언론인들, 평론가들이,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서 드라마를 완성시켜줘야죠. 네. 한국은 그걸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스포츠, 이런 세계선수권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연맹 탓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탓하는데 안 고쳐져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아니다. 혹은 덜했다. 네. 오늘은 연맹 탓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모발엔 함부르크맥 주효목, 로아스의 비오틴 셀렌,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케어 폴더매트,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는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도한다면 실패하긴 싫은 당신.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고려하세요.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제가 7년간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드디어 식이요법 관련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꽤 많이 의뢰가 들어왔었죠.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몸에 이상한 변화를 준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막 무리한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늘 다이어트 중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먹고 기다리면 몸무게가 쭉쭉 빠지는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됩니다. 식사 조절, 야식 참기, 수분 섭취, 운동 등의 다이어트 활동을 노력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체중 조절이라는 게 다 소용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관절에 무리를 덜 주기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위해서. 관절이 허약해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전자피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니시아 캄보지아가 함유된 디메이트는 물에 타서 먹는 제품입니다. 물에 타면 조금 있다가 젤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한참 두고 뒤집어 보시면 물이 안 떨어질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저걸 어떻게 마시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젤리 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배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전에 먹으면 도통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막 꽉 찼는데 그래도 난 나트륨 이렇게 생각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디메이트의 권장은 식사 30분 전 하루 두 번 먹고 너무 허기질 때 이상한 간식 말고 디메이트를 한 잔씩 하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 것과 짠 것의 유혹을 못 이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블렌더 보틀도 추가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블렌더 보틀 엄청 좋은 물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휴대하기가 편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늦게 마시면 블렌더 보틀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설거지할 때 고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형이 돼 있거든요. 지금 런칭을 했으니까 행사를 해야겠죠? 네. 런칭 및 추석 맞이 1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제품으로 나와서 제 값을 받아본 적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두 개 사면 원래 할인이 적용되는데 거기에 10% 중복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중복 할인. 중복 할인. 이 만든 회사가 평산네이처죠? 평산네이처는 중복 할인을 잘 적용합니다. 이게 추석 맞이 10% 할인 행사잖아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드시고 명절에 음식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 터질 때까지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우린 더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 더 먹은 기분이 듭니다. 자괴감을 플러스 시켜주는군요. 때로는 그 자괴감이 자부심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변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먹었다 이 자식들아. 나는 아직 열 끈의 고기를 더 먹을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배는 엄청 불러요. 액세스몰에 가보시고요.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더 메이킹. 뉴스라운드업을 진행하고 오늘은 스포츠 얘기를 할 겁니다. 잠시 후에. 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실적이 올 상반기에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의 가구 탑2입니다. 네. 이케아를 제외하고요. 최근에 그런 쓸데없는 농담 봤어요. 스웨덴의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자기가 쓸 가구를 조립해야 된다고. 엄청 웃기지는 않네요. 저는 웃기네요. 그럼 나 이케아 하면 표정하고 있고 전화해보고. 육강렌치 들고서 중요한 건 한국 가구업계 탑2입니다. 이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거래 매매량은 최근 5년 평기치에 비해서 35.8% 줄어들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샘은 리모델링, 직구미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리바트는 인테리어 고급화에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동아일보 기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좀 잘 보이는데 배치됐어요? 네. 왜 잘 보이는데 배치됐는지 이해하면 키워드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비웃으면서. 서울 전역 재개발 아파트에 전매 제한도 걸고 거주 의무기간도 넣어버린 거죠. 간단하게만 정리드리면 이거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보셨다면 거주 의무기간이 5년까지 돼버렸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제 사면. 이게 정부의 권한 활용이 매우 극대화된 방식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시장에. 보고 있다가 분양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으면 다른 절차고 뭐고 그 타이밍의 제도를 들이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국회를 갔다 와야 되느니 세미나를 열어봐야 되느니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타이밍 봐서 밀어넣는 겁니다. 시장하고 실시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치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지요. 정부가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오래 잡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하입이 뚝 떨어질 때까지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 정도가 정부의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반은 맞는 말이고 의도된 맞는 말이고 반은 의도된 거짓말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 가구업체 탑2의 실적이 줄었어요. 하지만 상반기에는 지금 대단지를 짓는 중이거든요. 짓는 중에 가구 수주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요. 네. 그리고 재개발은 일시적으로 막혔죠. 꽉 잡고 안 맞추고 있어요. 재개발도 지금 승인 났다. 그런데 가구업체에 전화하나요? 아니에요. 일시적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문은 또 늘어요. 완공이 다 되면 이제 가구 들어갈 타이밍이 되면요. 동아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기사에 맞춰 생각해보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만 아파트인 거고 신규 공급은 안 쳐준다는 거예요. 네. 신규 공급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동아가 볼 때는. 아파트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들을 분노하기 위해서 만든 기사입니다. 가구 탑2가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동아는. 가구업체는 안 망합니다. 장담하죠. 신규 공급 아파트로만 먹고 사는 B2B 위주의 운영을 안 그래도 오래 해오던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케아 때문에라도 변화하는 중입니다. 가전도 가구도 아까 바깥에서 에디터가 얘기하는데 지금 빌트인 입주 이후에 빌트인 맞춘 제품 개발 열심히 하는 중이죠. TV 광고에서 삼성 LG가 그런 거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구업체들이 훨씬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안 망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아프긴 아프거나 저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약간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광고를 조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업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이 동화가 원래 조선이 깃발 들면 관성 따라 움직이는 습관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런 이런 정책을 쓰다니 실물 경기가 다 안 좋아지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놓잖아요. 그냥 그 관성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업체들은 괜찮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당이 12일에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큰일 날 소리들을 했습니다. 큰일 날 소리. 토론의 주제는 한국형 핵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 발제자로 나선 이는 박희라 국민대 교수였습니다. 박희라 국민대 교수가 한 이야기는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면서 미 핵무기 전진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에 의한 응징 보복을 즉각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주장하는 배가 미 핵무기 전진 배치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맞으면 당연히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을 때리겠죠? 그렇겠죠? 네. 제가 밀덕이 아니어도 그건 압니다. 진짜 큰일 날 소리는 전 합참의장이었던 신원식 예비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은밀히 산업 핑계를 대며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져와서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떠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옥형 한국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겸 서초갑 당협위원장은 이 땅에 핵을 갖다 놔야만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황교안 대표와 2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황교안 대표는 상임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한국당의 입당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한두 단어로만 정리하자면 한국 보수의 한국 애국제력의 2위소 컴플렉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국회를 가보면 20대 국회 초대부터요. 의원회관에 보면 한국당 의원 방 앞에 핵무장 스티커 하나씩 다 붙어 있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열리기 전부터도 한국당은 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만드는 캐릭터처럼 2위소 SD 캐릭터만 만들면 딱입니다. 이제는 저거 준비 끝입니다. 선거 준비 끝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과연 국민 몇 퍼센트나 속아 넘어갈지에 대해서. 온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수출도 못하고 달러도 못 버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얼마나 속아 넘어갈지. 물론 실형 가능성 때문에 밀어붙이려는 건 아니죠. 속을 사람이 많다는 것 때문에 미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국당의 최종 에드벌룬입니다. 띄워보고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으면 총선까지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아마 마지막 걸림돌은 조선일보가 이걸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 정도일 겁니다. 조선일보가 같이 밀어줘야 총선 캠페인이 되니까요. 그럴까요? 조선일보가 설마? 모르겠어요. 요새 프릭션이 나긴 나는데 그래도 표가 되는 것 같으면 밀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에요. 우리가 이 말대로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랑 같은 취급을 받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자동통일이냐고. 그렇죠. 현재 러시아 모스카바에서는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주말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선거에서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인사의 후보 등록을 선관위가 거부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부터 촉발된 시위입니다. 선관위의 거부 사유는 지지자 서명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트집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8월 10일에는 주최측 추산 6만,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12일에는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의 배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러시아 내무부에서는 즉시 해당 경찰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정보통신기술감독국은 시위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보복할 것이라는 통지문을 구글에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소식이 자주 안 나오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말 안 통하는 독재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선거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크고 작은 반 부친 시위가 상당히 많고요. 이번 저항의 조직세는 제가 보건대 2011년 하얀 리본 이후에 가장 셉니다. 하얀 리본이 뭐냐면요. 11년에 소셜의 짤로 흰 리본을 쓰던 룬펜들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참운 손잡이에 걸면서 널리 퍼졌습니다. 이유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총선에서 부친 득표율이 그때가 더 심했죠. 총선에서 부친의 득표율이 100%가 넘는 곳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체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총 투표율은 150%까지 나온 지역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자기들보다 구소련에서 먼저 민주혁명을 일으킨 키르키지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 오렌지 혁명, 튤리핑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걸 따라해서 하얀 리본 혁명이라고 부르려고 했었어요. 그게 11년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 블로거들로 퍼진 게 나중에는 정교회 원로, 심지어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까지 나서서 지금 푸친이 계속해서 집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유혈 진압이 당연히 있었고 작년만 해도 집회와 폭력 진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집회가 나오는 중인데 생각보다 뉴스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의 이슈들은 인터넷 검열 반대가 있고요. 중국하고 다르게 페북도 되고 다 되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공정선거인데 아까 얘기해준 이슈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무소속 후보를 보통 야권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야권 후본도 무소속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야권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선거구 유권자 3%가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아야 돼요. 서명을 받아도 들고 갑니다. 그럼 러시아 선관위에서 이 서명은 가란데! 이러면서 몇 개를 가라라고 그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걸 몇 번 하면 선거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야권의 무소속 인사들이 후보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고요. 길게 하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부찌는 지난 20년 동안, 부찌의 러시아는 지난 20년 동안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노동 얘기하면서 끝내죠.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지난 5일 첫 전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 8,700명이 직접 고용된 이후 첫 파업입니다. 파업의 이유는 집단 교섭에 대한 이견이었는데요. 노조는 삼성전자 서비스와 삼성전자 서비스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CS 노사가 함께 교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름 독특하죠, 그 회사? 네. CS는 콜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은 이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집단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깨알같이 대구 콜센터에서는 센터장이 운영 담당자하고 노무 담당자한테 평상복 입고 노조 조합원 따라다니라고 지시해서 따라다니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게 원래 삼성이 제일 잘하는 일인데 요즘은 많이 무뎌졌다는 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켜? 인사하고 막 그랬대요. 한편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이데일리는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에 에어컨 AS 찾을 우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 언론의 상스러움이 어제오늘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러시아 얘기하려고 홍콩 얘기 뺐는데 홍콩의 공항이 마비 단계였다가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표제를 쓰고 기사를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국에서 돌아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네. 관광객들 입장만 자꾸 얘기해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커뮤니티의 관광객들 막 화를 내요. 클리앙이나 이런 데 글 써요. 아니 자기 한국도 못 오게 하면서 무슨 민주화냐 형들 이런 글 쓴다고. 그 한 사람 상스러운 건 괜찮아. 이기적이어도 돼. 근데 언론인은 그러면 안 되지. 여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완전한 첫 전면 파업이 아니고요. 집고용을 쟁취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산하기업의 공식 노조가 된 이후의 첫 전면 파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근거는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우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떼놓고 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이버도 저희 방송 들을 때 같은 이유로 노조 출범의 주된 이유였단 말이에요. 자회사 손자회사 같이 같은 노동조건으로 가자. 자회사 임원은 직원들한테 본사놈들하고 친해지지 마라. 걔들은 깔본다. 본사 임원은 직원들한테 너네가 예수냐 자회사 직원을 왜 챙기냐. 하면서 교섭의 범위도 줄이고 내분도 생기게 만들고 여론전에서 노조를 나쁜 놈 만들고 등등의 이득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자회사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자회사 손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좋은 점은 노조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삼성전자서비스 CS라는 아까 얘기해준 자회사가 있습니다. CS는 순우리말이죠.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분이 100%인 자회사예요. 이런 자회사를 왜 만들나 몰라요. CS는 다시 순우리말로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입니다. 자회사에 직접 고용할 거라고 삼성전자 CS를 삼성이 작년에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자회사에 직접 고용한다는 말이 얼마나 말장난인지 그 알실의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당 받는 건설 노동자는 일수업체에 직고용된 거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이런 말장난이 아직도 통하는 사회입니다. 저는 노동 유형성이 나쁘기만 한 거 아니고 좋은 점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의 노예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회사 체계를 개편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짜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우울하거든요. 그게 좋겠습니까?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떨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을 구경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신세계를 경험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츠 얘기하죠. 윤세민의 초수고였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저 194개국 15,000명 좀 넘는 선수단이 참가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났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근데 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에디터도 그 전에 생각 없다가 최근에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알아보지 않았나요? 네네. 그냥 뭐 선수권대회 같은 거 하면 하나보다 쉽죠. 딱히 팬이 아닌 이상에서는. 네. 피나 월드 아쿠아틱 챔피언십 국제수영연맹의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1973년부터 하던 2년제 대회고요. 올해 광주에서 있었던 대회가 18회 대회입니다. 11년도에 제가 대구 육상선수권대 보고서요. 한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은 우사인 볼트가 출전하는 그 경기들을 제외하고는 중계 안 했었어요. 뉴스에서도 잘 안 내보내줬었고요. 국내에서 하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던 거예요. 와 하고 몰려들어서 보도하고 중계하고 분석하면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번 대회에는 수영에 관심 없던 외국인들도 관심 있었던 셀링 포인트들로 말할 것 같으면 아티스틱 수영의 인류 최고의 결과물로 불리는 러시아의 스페트라나 로마시나나 이 사람이 지금 복귀대회를 가졌어요. 단거리의 새 황제 케일럽 드레이스를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 처음 듣고 광주에서 했다는 것도 지금 아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눈여겨보았던. 지난달 말에 뉴욕에서 포트나이트 월드컵 파이널이 있었습니다. ESPN이 안 그래도 e스포츠 저널리즘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선두 수준을 다툴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기도 하지만 전미의 미디어들이 너무나 열심히 이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한 대회였어요. 유튜브에서만 233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죠. 국내에서도 많이들 봤고요. 아마추어 오픈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도 입상한 선수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 대회를 더 많이 알 정도입니다. 사실은 재미있었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리해줄 만한 적임자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시사프로라서 첫 도전이죠. 이 대회를 취재하셨던 스포츠조선의 이원만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입니다. 네. 영광이에요. 불러주셔서. 방송국이나 다니던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고 계세요? 오늘은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스포츠로서의 대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왜냐하면 그걸 제가 뉴스를 보고 한국 미디어를 보고 제일 승질되는 게 그거죠. 아직도 스포츠 저널리즘이 없습니다. TV에. 옛날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미디어 매체들, 메타 매체들에서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한국 뉴스, 스포츠가 싫어요. 이러면서 9시 뉴스 끝나면 3분 한다고 3분. 그렇죠. 지금은 3분도 아니라 1분 해줘요. 1분 봐가지고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기억나는 건 거대한 야쿠르트병밖에 없어요. 정리할 수 있는 스포츠 저널리즘과 함께. 이 대회에 말성이 많았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무슨 말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가셨었잖아요. 개막을 전후해서. 처음에는 다이빙 종목들이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하람, 김수지 이런 선수들의 선전을 좀 보고 우리나라 여자수구 선수들의 눈물겨운 투원도 조금 보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중앙언론을 탔을 때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이빙. 김수지 선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메인 게임은 경영. 우리의 김서영 선수가 나오는 경영 파트가 사실 대회의 메인 핵심 포인트였고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다이빙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이빙에서 더 좋은 성적들이 나왔고. 주로 다이빙 얘기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좀 분위기 몰아가는데 아주 큰 협격한 기여를 했죠. 우리 다이빙이. 처음이자 유일한 메달도 다이빙에서 나왔고.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당시에 보셨을 때. 젊은 선수예요. 보니까. 98년생이고. 심지어 12년 런던 올림픽 때 첫 출전을 했으면 15살 때. 김수지 선수가 그때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였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워낙에 좀 재능도 있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 수영 다이빙 종목 선수들의 선수층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늘 보던 이름들이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보면서 김수지 선수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거의 1m, 3m, 10m 모두 국내 원탑이더라고요. 원탑이 완전히 됐고요. 아직까지 국제무대에서 좀 비벼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상당히 많은 기량 발전이 이루어졌고. 12년도에 비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그런 선수고. 국제대회 기록을 보니까 그전에는 국제대회에서 위협적인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국제 수준이라고 하면 좀 세계 유수의 다이빙 전문 선수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선수도 어릴 때부터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왔던 선수고. 쉽게 말해 한국 선수가 다이빙에서 명함을 내미는 걸 잘 못 봤다 할까요? 명함을 못 내밀었고. 역대 최고 성적들이 결선 진출 12명 안에 드는 정도가 그전간에 최고의 어떤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김수전수 이번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땄거든요. 기술이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메달 딸만 하게 했는데. 이게 기자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김연아의 신화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천재인 이유를 설명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선수층도 너무 얇고 선수층이 얕으면 교육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코치진도 떨어지고. 이 사람만 이렇게 잘할 이유가 뭐예요? 보셨을 때. 선수가 애정이 있고 열심히 하고 또 게다가 마침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코치들도 많이 와서 좀 선진 기술 같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빙은 기술이거든 기술. 어떻게 자세를 잡고 턴을 하고 그런 난도를 소화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런 것들을 잘 수행을 했는데. 연맹이 코치진을 좀 확보한 모양이네요. 그렇고 또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1미터 스프링보드는 사실 다이빙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올림픽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1미터는. 수영 선수권에서만 하는 종목. 수영 선수권하고 아시안게임에서만 메달이 걸려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번외 경기 같은 느낌이에요. 경쟁자가 적은. 전공이 3미터 스프링보드 혹은 5미터 플랫폼 이런 식으로 전공 분야가 다른데. 갈라쇼를 하면 할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박태환 선수 이전에는 수영에서 메달이 전무했었고. 박태환 선수가 딴 이후로 다이빙에서도 첫 메달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성장하는 과정인데. 박태환이라는 아주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는 경영이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터치패드를 찍느냐. 그래서 순위가 명확히 딱딱딱 1, 2, 3등부터 8등까지 쭉 기록에 의해서 갈리는 기록 종목이란 말이에요. 다이빙은. 예술과 기술 종목이죠. 평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명의 심판진들이 보고 처음에 다이빙 선수들이 딱 설 때 자기가 할 기술 같은 것들은 등록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난도 몇 자리. 앞으로 점프에 몸을 두 번 틀어서 떨어진다. 정확히 성공을 하면 일단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나가고 거기서 입수 과정에서 몸이 틀어진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회전을 덜하거나 더하면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저도 남자 다이빙 경기를 몇 경기 봤었는데 이번에. 아마 우하람 선수였겠죠. 저 같은 일반인은 그걸 보죠. 물보라밖에 안 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 세 바퀴 반 돈다니까 세 바퀴 반 돌았구나. 입수를 하는데 수직으로 펴져서 물보라가 덜 튀기는구나. 하지만 이거를 일정 점수로 수치화하기는 저희는 못하고 그 심판진들의 국제공인 심판들의 그렇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개별 심판들의 약간 주관이 명확하게 개입돼 있는 거라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미터 스프링보드는 다이빙 선수들의 등한시하는 종목이고 별로 이렇게 주력 종목이 아니에요. 게다가 올림픽 종목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선수권에 참가한 다이빙 선수들이 1미터는 그냥 약간 몸 푸는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주력을 막 했어요. 김수지, 우하람이 거기서 물론 그 선수들도 주 종목은 따로 있지만 올림픽 종목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1미터 스프링보드를 해보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예선에서. 그러다 보니 쭉쭉쭉 왔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가설이고 약간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피나 쪽에서도 광주에서 한국에서 수영 선수권이 왔는데 경영 종목에서는 보안이 메달을 주기는 좀 어렵잖아. 그러니 이런 종목에서 조금 약간 후한 점수를 조금 줘서 메달 정도를 하나 개체국에 준다면 가장 적절한 종목이 다이빙이 아니었나. 이거 보통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피셜한 지면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아유 없지요. 아주 국뽕과는 거리가 먼 가설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한 기자님의 가설은 올림픽 정식 종목도 아닌 약간 번외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는 평가 종목에서는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됐을 수 있다. 됐을 수 있다. 네. 그게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따라서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축포를 터뜨릴 사건은 아니다. 축포긴 축포죠. 축복이 축포인데. 알았어요. 그런데 김수지 선수가 그리고 나서 계속 3미터 올림픽 공목도 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온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면 올림픽 출전권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분명히 본인의 어떤 발전 포인트 그리고 또 추가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전 세계 무대에서는 김수지라는 사람이 상당히 발전했구나. 뭐 기록 1미터에서 3위권이긴 하지만 상당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우하람 선수도. 그렇죠. 김수지 선수가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우하람 선수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인물은 이미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이 8개인 사람이에요. 그럼요. 이 사람은 원래 간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김수지의 어떤 동메달은 상당히 의외성이 컸고 게다가 뭐 그래서 메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목을 더 받았지만 사실은 대회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비록 메달은 못 땄을지라도 우하람은 올림픽 출전권을 두 장이나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하람의 결과물이 더 업적으로 볼 때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올림픽을 우리가 출전한다면 그때 가서 보일 거죠.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 출전권을 두 장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예요. 10m 플랫폼하고 3m 스프링보드의 출전권 확보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다이빙이 몇 단계 이상 발전했다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김수지의 동메달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최초의 국내 주목을 많이 받았던 스타가 된 국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선수의 다이빙이었죠.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네요. 네. 김수지 선수는 도쿄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몰라요. 출전권이 아직 없어요. 종목에서 메달과 상관없이 세계선수권 결선에 오르면 올림픽 출전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하람 선수가 3m하고 10m에서 그렇게 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고 두 장을. 그런데 김수지 선수는 1m 동메달을 땄지만 1m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 그 선수는 아직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육상선수권때도 그렇고 수영선수권때도 그렇고 한국이 국제무대 나가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비비기 어려운 분야라서 더더욱이 한국의 자기 힘이 아닌 반동으로만 움직이는 미디어가 봤을 때는 메달권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흥분이 덜 돼요. 빙상 종목과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 초반에는 수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이체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진행자께서는? 수구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새로워가지고 저는 이번에 정말 열심히 보게 됐는데 7인제인 줄도 몰랐고요. 30x20이잖아요. 이게 경기장이. 그게 그렇게 큰 거구나라는 것도 경기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수구는 정말 수영도 잘해야 되고 공을 또 다뤄야 되고 몸싸움도 벌어야 되고 엄청 고난도의 스포츠.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 마스터즈 대회. 농담이 아니군요. 돌아가셨어요. 경기 도중에. 엘리트 선수들의 대회가 끝나고 마스터즈라고 해서 동호인들 대회가 또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광주에서 미국의 동호인 팀에 오셨던 70대 고령의 미국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은 수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소모라든가 갑작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수술도 하고 했지만 결국 돌아가신 일도 벌어졌는데. 한국에 굉장히 약한 종목이네요.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의 양성팀이 모두 이번에 출전을 했는데 남자부가 지금 국제대회 첫 승이라고 많이 알려줬죠? 네. 제가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데 첫 승 외에 다른 스코어가 그리스하고는 3대 26. 아 그건 여자부. 아니요. 남자부. 아 예예. 여자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1대 30. 첫 골을 넣었을 때. 그죠. 남자 세르비아 2대 22.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하고 브루나이 게임을 했다는 느낌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가 크게 이기는 경기 같은 거. 그렇죠. 우리나라 수구의 저변이 그만큼 적고 선수들의 수준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나마 남자는 수구를 수구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수구를 전공으로 하는. 배우 손지섭 씨도 전 수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수구는 그래도 좀 팀들이 있었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자 수구는 아예 없었어요. 이 팀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팀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이 또 광주 수영 선수권의 어떤 좀 약간 어설프고. 그 점은 광고 뒤에 엄청 얘기할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구, 여자 수구가 없어요. 하는 학교도 없고. 이제까지 없었다고 하죠. 네. 없었어요. 그랬는데 2013년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을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적어도 출전을 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무대가 딱 열렸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수영인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버리고 너무 형편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우려됐던 종목이 바로 수구였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여자 수구였는데 그동안에 그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경영을 했던, 다른 그냥 수영했던 일반 수영 선수들 출신의 여자 선수들을 좀 끌어모아서 수구라고 해서 급조를 한 거예요. 쿨러닝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나마 쿨러닝은 해피엔딩이었고. 그렇죠. 첫 골 나왔을 때 뉴스가 엄청 크게 터졌었어요. 첫 골 굉장히 진짜 우리 선수들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도 좀 마음이 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아니 그동안은 뭐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준비 과정이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죠. 선수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은 잘못이 없어. 선수들은 그냥 모아놔서 너네 이제부터 수구해야 된다. 수구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막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겠어요.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악바리 근성도 있고 지기 싫어한 마음도 있고 의욕도 있으니까. 그런데 의욕이나 어떤 근성이나 그동안에 하드 트레이닝으로 메워지기에는 쭌의 갭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선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중고생 선수까지 임시로 막 급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팀을 급주해서 여자 수구팀을 굳이 이 경기에 내보냈어야 했는가. 저도 그 질문을 이게 참여했어야 하는 종목이 맞냐. 대회 개최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다양한 종목의 많은 선수단을 구성을 해서 내보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해갖고. 그게 본질이군요. 만약에 전 종목을 출전시키고 싶었다면 여자 수구 같은 처음 들어오는 종목이 있었으면 5년 동안 협회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실업팀을 당장 하겠다고 했던 지자체에서 광주시청 이런 데에서라도 만들어주는 수준으로 해서라도. 5년 동안 키웠으면 64대0의 그 다음에 첫 걸 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언론을 도배하지는 않아도 됐었다. 마치 60, 70년대 우리나라가 예전에 스위스 월드컵에 우리 축구 원로들이 출전해가지고 눈물 겨우 배 타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21세기에 2019년에. 이 잘 사는 나라가. 이건 어디까지나 신문에 쓸 수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좀 부끄러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연맹이 반성해야 된다. 연맹도 그렇고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진행자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직, 수구 연맹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판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 그러면 다만 최소한 2, 3년 전에라도 이번 대회를 위한 어떤 스페셜 포스 같은 느낌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합을 맞춰볼 수 있을 만한 적어도 1년. 실제 훈련 기간은 어느 정도였대요? 한 5개월? 5개월. 그러면 진짜로 유치가 결정되고 그동안은 뭐라고 쓰던 걸까요? 그냥 5개월 전에 갑자기 여기도 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있었나 보네요. 선수들을 사자오류로 집어넣었군요. 그렇죠. 선수들을 정말. 무장을 안 시키고. 광주 수영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딱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너네 오늘부터 대표야. 그리고 사자오류를 딱 던져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업무 추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여자 수구의 선수들이 없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한 6년이나 다음 다음에는 우리가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럼 급하게 빨리 급조해가지고 이번 대회에 내보내라는 업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수구 대표팀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 나가는 대회마다 고전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첫 골이었으면 진짜 막 감동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이 8월 14일이면 3개월 전이면 대회 시점으로는 두 달 전이에요. 공식적으로 40일 정도? 이거는 이거는 진짜 한 골 넣은 선수들한테 가서 절해야 돼. 알겠습니다. 주체측 까는 얘기는 잠시 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나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이것도 깔까봐 걱정되네. 한국의 스포츠 중계 보면서 아티스틱 스위밍 열심히 볼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프리콤비네이션 결승 진출이. 이것도 홈코트 어드벤티지였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티스틱 스위밍 우리가 예전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다. 이 이름이 바뀐 지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네. 아티스틱. 이름은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니까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예술성과 어떤 아름다운 표현의 주 목적을 맞춘 거니까 이게 말하자면 체조의 리듬체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테마가 있고 여러 명이 나와서 두 명도 있고 때로도 나와서. 아 싱크로나이즈드의 싱크가 자막 싱크할 때 그 싱크였군요? 네네네. 싱크를 맞춘다. 그 전에 용어일 때는 어떤 두 사람의 호흡 또 연계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아티스틱 수영이라고 하면서 선수들이 펼치는 퍼포먼스라든가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이 더 주목하게 됐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티스틱 부분들은 이전에 싱크로나이즈드도 있었지만 이거는 수구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좀 종목이 있었고 오래됐죠. 꽤 열심히 해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조금 낸 부분이고 앞에 두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군요. 좀 다르고. 이게 우리나라도 이 종목은 전통이 있다. 전통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었고 게다가 한국은 이 아티스틱 스위밍에 무려 남자 선수도 있더라고요. 등록된 국대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막 투자를 해서 좀 국제 무대에서 좀 경쟁력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티스틱 스위밍의 경우. 준비 스타트에서 땅 끊어가지고 어떤 선수 개개인의 인종적인 어떤 신체 조건적인 이런 피지컬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표현이고 어떤 서로 간의 호흡이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아름답게 자세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연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 이미 체조나 피규어 스케이팅에서는 검증된 바가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손현재라든가 김연아 선수들. 뭐 이 선수들 자체의 어떤 피지컬적인 능력도 월등히 그 세계 탑 클래스급이었지만 예술성. 우리 민족적인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예술적인 움직임이 몸에 다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잘 떠나셨어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 꼭 무슨 뽕짝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곧 약 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은 좀 연습에 의해서 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다이빙 역시 다이빙도 몸의 컨트롤 그리고 기술의 어떤 소화력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아시안이 동양인이 충분히 서구인에 비해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북한 선수 아니 아니 북한이. 중국. 중국 선수들이 있고. 북한도 또 다이빙 잘해요. 북한도 다이빙 잘하고. 아 그렇군요. 또 뭐 이 아티스트. 중국에 유학을 갔나 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열심히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면 내년 도쿄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혹은 그 이후에라도 조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프리코미네이션 종목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지난번 저 아시안게임 때 카바디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다 본 제일 숨찬 운동이라고. 카바디. 계속 말 시키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티스틱 스위밍이 더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숨 안 쉬는 장사가 해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아예 콧구멍을 막잖아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종목은 진짜 83년도에 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시안게임에서는 메달이 수소하게 있었는데 올림픽에서는 아직 메달이 없었던 종목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경쟁력들이 좀 확보가 돼요. 우하람 선수도 아시안게임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메달을 지속적으로 따고 있고 김서영 선수 우리 경영의 샛별, 기대주, 인어공주 작년에 자카르타에서 제가 직접 봤지만 금메달도 따냈고 그런데 이제 월드클래스로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격차가 그러니까 아시아의 1등이 세계의 1등이 잘 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던 선수들이 순양이라든가 박태환이라든가 이런 적이지만 올림픽에 나가면 조금 처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죠. 와 이게 한 2분에서 3, 4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 시간이.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대요. 수영장 바닥에. 그거 보는 거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와. 그리고 그 아티스틱 발이 선수의 발이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는 꼬르륵이라는 얘기거든요. 깊어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현명 잘하십시오. 현명 잘하십시오. 현명 잘하십시오.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과 손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력을 해서 돌핀처럼 충 솟아오르는 기술인데. 와. 그런데 바닥에서 바닥 찍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닥 찍고 못 올라와요. 아니 근데 경기 보면은 진짜 게임처럼 물속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킥과 팔을 해서 이렇게 추진력을 문어나 오징어 이렇게 짱 사면서 피어나가잖아요. 네. 죄송하게 되게 적절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 뜻 기술이에요. 기술. 바닥에 닿으면 그렇게 못 와요. 네. 물이 너무 깊어. 오늘의 방송은 우리가 원래 스포츠 안 다르다 보니까 특히나 학부모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들으실 것 같은 게 그 큰 수영장 국제기업 갖춘 수영장들 가보면은 낮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제 연습하고 있고 그 3층 위쪽에서 그 커피 들고 저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계속 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딸 잘하네. 우리의 우리 아들 우리 딸 보느라고. 왜냐하면은 키우려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투자 가치를 보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 대회가 상당히 그 점에 있어서 좀 진척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 네. 이제 이만큼까지도 국제무대회 나가서 뭘 하나 보다라는 그 자리가 된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도 뭐 괜찮지만 오히려 다이빙이라든가 아티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좀 문을 열온 것 같다 이번에. 월드클래스 얘기했으니까 이번 시즌에 MVP 두 사람을 보러 간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관객은 적었지만. 아 있죠. 심지어 해외에서 그 선수들을 보러 온. 케일럽 드레스를 그냥 취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드레스라고 세스트램. 네. 발음이 어떻게 되죠. 사라세스트램. 세스트램. 네. 소유된 발음은 어렵죠. 네. 이케아 가구 이름처럼. 남녀 MVP를 차지하고. 지금 이 두 선수가 사실 이제 세계 수영의 정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황제와 뭐 여자 황제 뭐 이런 느낌인데. 경영 종목에서. 네. 이길 선수가 없고. 그렇죠. 이미 뭐 그 완전히 정점에 올라왔는데. 케일럽 드레스를 지금 의심할 바 없는 원탑이라는 걸 증명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6관왕을 차지를 했고.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쭉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은 또. 아 보시기에 그래요. 한동안 이 양반으로 갈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이 양반이 지금 나이가. 22? 23? 이렇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신문 표기하는 만 나이로 23세라는 건 이제 96년생. 96년생. 그럼 이제 수영 선수의 전성기 시점을 20대 약간 후반 정도까지. 아 그렇습니까. 뭐 본다면 앞으로 최소. 올림픽 한 번 남았다. 한두 번. 그러니까 올림픽 내년이잖아요. 네. 내년하고 그다음에 올림픽도 가능하죠. 올림픽 두 번 남았네요. 올림픽 두 번 가능하죠. 그런데 몸 관리를 엄청 잘하고 요즘 또 현대 피지컬 관리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음 다음 한 번 더 그건 잘 모르겠네. 그리고 경영 종목은 올림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국가의 성적을 쥐고 흔들 정도잖아요. 한 사람의 천재가. 아 그럼요. 이 사람이 막 나간 데에서 전과랑 해버린다. 그럼 뭐 한 대여섯 개. 그렇잖아요. 후두둑 오면 순위가 달라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마이클 펠프스 때 봤잖아요. 이것도 금메달 저것도 금메달 저것도 금메달. 네.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마이클 펠프스와 견줄 수 있는 인물이다. 케일럭 드레이슬은. 글쎄 뭐 둘이 수영을 안 시켜봐서. 펠프스는 올림픽을 네 번을 나갔네요. 이 경영의 어떤 그 황제의 계보들이 좀 있거든요. 펠프스 이전에 이안소프. 이안소프 하여튼 그 사람이 있었고. T-H-O-Y-P. 호주. 이 종목은 신체 조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커야 되고 팔다리 길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몸 밸런스를 하는 발차기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서구인들 미국 호주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황제가 될 배출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박태환이 있었고 중국에 뭐 순양이 있었지만 이 선수들도 이렇게 막 전 종목을 다 석권하지는 못했거든요. 6관왕 뭐 5관왕 이런 거는 이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야 돼. 만약에 이 경영과 연해서 분석을 할 때 그 두 선수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누구요? 순양과 박태환. 순양과 박태환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았어요. 자유로우시네? 네. 뭐 어때요? 아무튼 케이럽 드레이슬은? 케이럽 드레이슬의 시대는 앞으로 최소 5년 정도는 저는 두 번의 올림픽 정도는 가뿐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도쿄 그 다음 올림픽. 지금도 유튜브에서 아마 광주 믹스테이 찾아보시면 케이럽 드레이슬이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엄청난 스타일. 이 한 사람을 위한 대회처럼 보일 정도. 근데 문제는 2011년 대구 육상 때 우사인 볼트. 어마어마한 화제를 몰고 와서 정말 대구 육상은 우사인 볼트를 데려와서 오느냐 마느냐가 성패 여부가 달려있었던 건데 데려와서 성공했어요. 국제적인 주목도 받고. 근데 지금 현재 드레이슬이 말하자면 우사인 볼트 정도의. 메인 이벤터인데. 육급인데 흥행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못됐어요. 안 됐어요. 왜? 수영의 좀 특성이 있는데 육상은 육상은 그냥 좀 되게 월드와이드하고 저변이 넓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지만 수영은 좀 약간 매니악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는 사실 좀 육상이나 이런 폭발적인 케일럽 드레슬의 여경이 우사인 볼트의 질주에 비해서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이유도 있겠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이미 경신한 다음이니까 주목도가 다른 면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드레슬의 세계 기록은 다 개형이네요. 그래서 약간 좀 드레슬이 좀 인기몰이를 좀 덜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광주 세계 수영을 하면서 드레슬, 세스트롬, 러시아 선수. 네. 스베틸라나 로마시나. 그 선수들 세계 톱클래스의 수영 선수들이 전부 왔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론 온다보다 오나보다 뭐 그런 거고. 아니 본인이 스포츠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대회 시작되기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전에 이런 거 미리 저 지면이나 방송시간 내에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나? 아니 했어요. 광주, 광주 수영 특집. 데스크에서 충분히 좀 긴 지면을 내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 너무 저기 회사 경영에 관리하십니다. 그게 왜 회사 경영이야? 현재 방향에. 스포츠 선도로 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요. MC님. 기자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런 캐릭터이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게 맞아요. 제가 좀 인정할게요. 네. 언론들, 방송이나 혹은 스포츠 전문지라든가 종합지에서 보통 이런 국제대회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좀 하거든요. D-100, D-30, 또 주요 볼거리, 관전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시리즈로 해갖고 다루긴 해요. 그런데 다루는데 광주대회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노출이 적었어요. 왜요? 확실히 적었어.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보기에 그게 그렇게 띄워질까? 왜냐하면 광주 이 대회가 좀 확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영 대표팀이 가장 믿었던 부분들의 하나가 박태환이 나와줬으면. 아 2013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군요. 네. 박태환이 사라진 것. 박태환 선수가 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목도가 확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고민 끝에 박태환 선수는 출전을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회 홍보대사로 또 했던 안세현 선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는 최근 계속 슬럼프가 좀 이어지면서 출전권을 따지 못했어. 대표팀이 탈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이스들이 싹 사라진 거고. 그나마 우리가 바라볼 게 김서영 선수 하나였는데. 김서영 선수는 이제 막 그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한 적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선수를 메인 프레임으로 해갖고 주목을 하기에는 조금 약했고. 그렇다고 외국 선수들만 또 주목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대외고. 우리의 잔치인데 외국 선수들한테만 자꾸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고. 또 대외 조직위원회 쪽에서 중앙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혹은 홍보 혹은 이렇게 우리를 좀 알려다오. 이런 역할들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광주의 조직위가 언론을 다루는 일을 잘 못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후일담으로 나와요. 자, 저희들이 광고를 듣고 와서요. 조직위 혹은 이번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사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꽤나 많이 들은 지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때 늘 말하죠. 광주 돈 많이 없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로아스웰 드셔보셨다고요? 네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로아스웰 맥주 휴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 또 냄새가 없어 그런지 우리 애들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네네네.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아스웰 맥주 휴모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스포츠로서 혹은 지역행사로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의 이원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여만 기자의 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누굴 욕할 모양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리얼리? 주최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회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는 좋은 얘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요. 소위 말하는 공문서 위조. 서명 위조 사건이요. 서명 위조 사건.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광주시장님이 입건된 적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시끄러웠던 대회였어요. 약간 지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그나마 그래도 무난하게는 치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국제적인 메인 이벤트고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주목도 좀 덜 받았고. 그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를 보자면 사실 이거는 저의 관점이지만 광주세계수영선수권의 출발, 태생부터 우리가 좀 거기에서 개입된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쭉 이어져오면서 조직위의 어떤 부실함. 그리고 숙으로 대표되는 어떤 대회 준비 자체의 부실함. 이런 부분들이 다 이어졌다고 보는데. 2013년이에요. 2013년 7월에 광주에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를 유치한다. 발표가 딱 나왔어요. 그럼 그 얘기는 그 이전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점은 2012년 말 정도예요. 약간 절묘하게 MB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약간 혼란의 시기에. 당시 광주시장이 어떤 분이셨냐면 강훈태 전 시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을 유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정부 쪽에서는 수영선수권을 광주에서 별로 뜨뜨미지근하고 지원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의향서를 낼 때 정부에서 이건 보증을 하겠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문서를 첨부하면서 국무총리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낸 거예요. 네. 위조했다. 공무원분이. 육국 공무원. 그래서 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가 다음에 2013년에 발표하기 불과 며칠 전에 당시 노태강 체육국장. 네. 그 저기 박근혜 정신. 네. 그렇습니다. 엄청 지금도 계신 분이. 그분이 발표를 했어. 광주시가 이거. 자기들끼리. 서류에 당시에 김황식 국무총리하고 최강식 문체부장관 사인을 위조했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는 좀 패닉에 빠진 거지. 아 이거 지금 발표 앞두고 정부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거냐. 사실 누가 누구의 뒤통수를 쳤는지는. 그렇죠. 그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나가 광주에 줬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정부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가뜩이나 또 민주당 인사가 마음대로 해갖고 추진하는 건데 그게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문서 위조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을 했으니 재정 지원 안 하기로 했어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 못 열잖아요. 사실 이런 대회는. 뭐 그래야 되는데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국비를 그런데 뭐 강훈태 그 당시 시장은 뭐 안 줄 수 있겠냐. 지금 벌써 앞으로 한 5, 6년 뒤의 일인데 당연히. 그때 되면 알아서 정권도 바뀌고. 그런 발언도 하셨어요. 기사로 제가 찾아본 분인데 우리에게 민주당이 있다. 유명한 유명한 이야기죠. 의회에서 따줄 거다. 이거 지방의회 투어인데 이거? 하여튼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강훈태 전 시장의 유치의 목적은 뭐겠어. 그 사람이 뭐 수영을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수영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런 수도 있지. 재선도 원하지만 수영도 좋아할 수 있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분은 수영을. 아주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 걸로 하고. 아티스틱 스위밍 자격증이 있어. 플러스. 네. 플러스 알파로 치면 재선. 재선. 다음 년도에. 우린 결과를 압니다. 재선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네. 가뜩이나 또 민주당도 싫어하셔서 게다가 또 그 당시 그 저기. 그 당시에는 안철수계의 광주시장 자리를 내줬죠. 2014년에. 전략 공천이 이제 들어갔고. 이분은 또 야권 통과 뭐 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그다음에 저기 윤장현 시장이라는 분한테. 그렇죠. 깨졌어요. 빠염. 빠염.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윤장현 시장은 이제 또 자기 할 일들이 바쁜데 광주 수영까지 챙기기도 뭐하고. 또 정부랑도 또 막 티격태격했고 예선도 따와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안 한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그 윤장현 시장은 그 안철수계가 사지로 내몰리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 광주시장의 임기는 2014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테이프도 못 끊어요. 네. 잘하네. 하여튼 그래갖고. 44%야. 그렇죠. 그분은 그래서 광주 수영 메이드를 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기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공백이었던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았군요. 그렇죠. 평시의 광주시장. 6기의 광주시장이. 어. 공백이야. 그러니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지금 현 이용섭 시장이 취임을 하고. 급해졌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년에 딱 하다 보니까 대회가 1년 뒤로 딱 다가온 거예요. 네. 급해진 거예요. 단기간에 막 했다고 치고는 저는 이분은 좀 잘한 것 같아. 벼락치기 한 거 치고는. 벼락치기 잘했어. 네. 벼락치기로 잘해서.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지금 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예산이 2000웨더깅 했는데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5% 5%죠? 20분의 1? 인천 아시안게임의 10%. 10분의 1?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 적긴 하겠지만 그거보단 많았으면 하는데. 아니 그거야. 그게 딱 그 저기 기사로도 확인이 되는 팩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도 시점이 너무 그렇고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있는 돈 가지고 잘 해보자가 모토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아주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보라든가 혹은 이렇게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허리띠를 엄청 졸라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허리띠를 효율적으로 잘 졸라맸어. 어쨌든 대회 자체는 그래서 대회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 다 가변식, 조립식 이런 걸로 다 하고. 그렇죠. 메인 경기장이었던 남부대 수영장은 원래 전국체전에서 수영의 약간 메카 같은 지역인데. 그것도 이제 관중성 정도만 리모델링하고 재활용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수구, 하이다이빙, 아티스틱 이런 것들 다 조립식으로 지어서. 얼기설기 했군요. 그런데 조립식으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쿄올림픽에서 뛰어가서 재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진짜 잘 지었나 보네요. 시설은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벼락치기 엄청 잘했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리하게 유치, 중간에 공백 그리고 벼락치기 이런 과정이 최근 한 5, 6년간 광주와 광주 세계수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치 행정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참 전형적이고 새로워요. 이게 열심히 집어넣어놓긴 하고 관심은 없고 지자체장은, 민선 지자체장은 바뀌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유치가 결정되고 실제 유치 사이에 박근혜 최신실 게이트에서 정유라 게이트가 터지고 거기서 스포츠를 관련한 비리들이 많이 터져나오다 보니까. 이미 유치가 결정된 대회들이 조금 곤란해. 스포츠에 돈을 못 쓰게 됐고. 게다가 작년부터는 추경도 안 해주는 야당이 들어섰고. 돈을 끄집어내려야 끄집어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그냥 DC 같은 데서 이런 걸 본 거예요. 개최를 놓고, 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놓고 광주와 다퉜던 도시가 부다페스트입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수구의 종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최를 했으면 신로 국민적인 행사로 승화됐겠죠. 아마 헝가리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헝가리가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누가 우연히 하는 걸 제가 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봤는데 오늘 좀 답이 나오네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영의 출발 때 불량이라서 예선 다 뛴 다음에 두 사람이 안 뛴 걸로 나온 그런 사건 같은 게 별게 아니군요.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하면. 정답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부실할 수 있어? 그 정도 치고는 잘 막은 거야. 흔히 나오는 자원봉사 열정패이 문제.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 대회 총 사업비가 2,278억 원이에요. 평창올림픽의 5.24%. 인천아시안게임 11%. 아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진짜 쿵짝쿵짝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막 조아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하나는 쫙 잘 끝냈어요. 그런 거 치고는 스타트 불량 이거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정도의 문제였고 그러게 만약에 정말 딱 결승이나 혹은 케일럽 드레슬리 나왔던 게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 꺼져 막. 더 큰 문제가 됐겠지만 그나마 약간 이 정도의 해프닝으로 넘어간 거는 선방했다. 예를 들면 티켓 강매 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체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흔히 있을지도 모르는 비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하면서 학생들까지 억지로 끌고 들어오면서 티켓 강매하는 경우 없습니다. 학생들한테까지도 팔았다고요? 그렇대요. 이번이 가장 흉했어요. 티켓 강매 건으로 얘기하면. 공무원한테는 팔잖아요. 팔기도 하고 할인도 해주고. 그런데 공무원을 넘어서서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기업들이 지금 다 덤탱일 많이 썼어요 이번에. 한전하고 농어촌공사 AT였겠죠. 거기 직원들 거기 회사 돈이 여기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제 우리는 좀 알고요. 그러니까. 벼락치기에서 허리투 졸라맸는데. 그리고 자원봉사 열정페이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은 페이먼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냥 어떤 그들의 발런티어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좀 약간 차비와 식비 정도가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1만 8천 원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거를 최저임금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좀 곤란하고.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아니고. 제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자원봉사로 들어갔다가 자원봉사자 관리로 채용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줄 것인가. 일을 적게. 응, 일을 적게. 그 대신 여기서 이런 말이 안 나왔으려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명이 8시간 일해서 18,000원을 줘서 이게 열정 페이라는 논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2,000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4시간만이라고. 5시간, 6시간 정도씩 자원봉사를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일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인력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 많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배치가 되지 않게. 이 사람들을 약간 여기저기 끼워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회 운영을 원활하게 가는 용도의 역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묘군요. 한일 월드컵 당시에 말이에요. 지역별로 구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자원봉사자들을 받았어요. 그 자원봉사자들은 구장 내에서도 하는 일이 있었지만 출전하는 각국의 서포터 역할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업무가 경기 전후 1시간 경기 내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뼈빠지게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그냥 그날 하루 반차 내고 월차 써버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구장도 구경하고 놀고 사진 찍고 글도 쓰고 하다가 블로그에 올리고 하다가 경기 때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다 같이 사진 찍고 또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고 이게 스포츠 내에 자원봉사라는 게 그런 개념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경험을 나눠주고 좋은 경험을 나눠주고 그래서 또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되면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를 많이 안 넣는 바람에 일을 많이 시켜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의에서 왔더라도 내가 정말 스포츠를 좋아해. 내가 수영을 좋아하고 그런데 6시부터 6시까지 일하네. 그러면 누구라도 빡치지. 그러면 안 되지. 아예 그냥 업무처럼 일을 시켰네요. 오전 6시에 출근해서 10시 넘어서 퇴근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력 관리와 자원봉사 관리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정패이니까 돈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확보한 예산에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그냥 언론인들이 이해하는 회로대로 그냥 써놓은 거고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면 스포츠 행사의 자원봉사의 가치나 활용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한 그러니까 잘 못하기도 했고 잘 못 시키기도 했고 그 이해를 못한 증거가 이거군요. 신청한 곳과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배치를 시켰다는 것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물론 자원봉사자가 신청한 대로 100% 그 배뉴로 발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서로 이해를 시키고 스포츠 대회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자원봉사를 할 정도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애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스포츠 미디어가 되는 애초에 출발점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2002년 그때의 자원봉사의 경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였고. 그러니까 검압이 이 정도도 지급하는 거는 저도 그 서포터들의 표정을 봐서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급적인 얘기고. 그런데 진짜로 막 아침부터 밤까지 열 몇 시간씩 돌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정말 그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당연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못된 마음을 먹었다가 아니라 협회가 혹은 주최측이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남는 궁금증 하나는 이겁니다. 그런데 돈도 없어요. 열정도 없었어. 주최측은 열정도 떨어졌어. 최근 시장만 바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아무리 준비 기간이 짧았어도 국대팀 유니폼에 코리아가 안 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를 보고 이게 무슨 자를인가 싶었어요. 야, 그거는 정말. 아니, 그 수영모의 매식으로. 이런 사건입니다. 선수담복이 한국 대표팀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상표 있는 아무 옷이나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상표를 가리고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주변에서 하니까 매직으로 코리아라고 써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거는 광주 조직위원회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건 오로지 수영연맹 내부의 어떤 해계모니 싸움? 카메라가 연맹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내부 다툼이다? 내부 다툼이에요. 내부 다툼. 뭐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까? 내부 다툼이. 자, 그 수영연맹이 사실 뭐 좀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스포츠연맹들이나 단체들이 좀 그랬다듯이.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인은 양국연맹 다 싫어하죠.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회장도 바뀌고 부회장들이 있어요. 편의상 A부회장, B부회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수영인이긴 해. 한 분은 수영인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왔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A사의 유니폼을 스폰서를 받고 계속 사역을 해왔는데 계약을 갱신해야 될 시점이 오면서 새로 B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외부인 부회장님이? B수영인 부회장님이? B사에. 주목하지 말까요?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어떤 한 부회장이 새 회사를 들고 왔어요. 새 회사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새 회사가 수영용품 회사이긴 한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아래 알려진 굳이 이런 걸 써야 돼? 전문 브랜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굳이 이걸 해왔나. 그러면 그때 바로 쳤어야 되는데 이걸 못 치고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가 올해 초에 와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시 치고 다시 기존의 A브랜드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늦게 쳤군요. 그런데 이쪽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게 너무 늦네. 그 부회장이. 바뀌고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그 회사에 다시 계약이 돼서 거기서 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밖에 안 남고 이런 거예요? 아니, 이틀밖에 안 남은 건 아니고. 이거 기간이 조금 있긴 있었어. 그런데 왜 나라 이름도 못 찍어줍니까? 그거 보세요. 그게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 보세요. 이미 이 회사는 오랫동안 한국 대표팀 유니폼이나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왔고 별도로 해왔던 회사란 말이에요. 다 있어. 있죠. 창고에 있죠. 그 수치라든가 새로 제작을 한다서 치더라도 양식도 있고 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작 공장 좀 빡세게 돌리면 만들 수 있는 기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재촉이 안 된 거야. 아, 기한을 안 올렸구나.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루틴하게 그냥 유니폼, 대표팀들 유니폼으로 치고 루틴하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피나 규정에 따르면 코리아 마크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머리에 태극기가 있어야 되고 그 회사의 이름은 빠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검수를 해야지.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수영연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실무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가 입으면 안 돼. 교체를 해줘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발주를 넣기 전에 이런 이런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해오라 했는데 그 과정이 빠진 거예요. 아니, 맨 말단부터 팀장급까지 다 확인해야죠. 어제 본 창고 오늘 다시 뜯어보고 다시 봐야지. 그런데 그 과정이 생겼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얼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정작 수영연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뭐 하다가 하다 보니 뭐 이렇게 해서 날짜가 좀 부족해서 좀 촉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땡인 거예요. 이런 일은 국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데 확실하게 오른다 아닌다 이렇게 좀 팩트가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를 것 같아요. 오를 만한 건이잖아요. 왜냐하면 또 국감 가까이 대회를 했거든요. 족치기 좋아요.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분명히 국감에서 재조명돼야 될 문제고 될 것 같아요. 이번 국감 메인 메뉴네요. 뭐 그렇겠죠. 좀 다뤄질 것 같아요. 그 관심 있는 분야라. 저기 관심 있는. 오늘 지적됐던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되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정들이 나가면서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협회 또 한 번 수영연맹 한 번 또 디비지겠구나. 이런 전망들이 가능하죠. 이 매직으로 KOR이라고 썼던 수영모 사건은 원래 준비되었던 수영모가 대회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를 당일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수나 코치들은 사실 경기에 집중하고 오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받은 거 이렇게. 왜냐하면 연습할 때는. 선수단이 왜 알아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 거 입고 계속 하다가. 그럼요. 출전할 때 이제 신빙 딱 해갖고 딱 짱 가전 거잖아. 새 제품. 새 제품. 그래서 급하게 규정에 맞는 수영물을 찾아서 거기다 매직으로 쓰고 출전을 한 거라고 하네요. 세상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영연맹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희한한 대결. 희생양이 우리 대표팀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다. 추측이다. XSFM입니다. 아휴 니는 허구헌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려.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친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먹고.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로하스웰 맥주효모. 물론 뭐 이현명 기자님한테 좀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 게 사실 뭐 앞으로 또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연맹의 사람들. 몇 가지 이야기를 생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큰일 났어 이제. 정말 큰일 났나 봐요. 반말 찍찍 하시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이 좀 처음이라. 무슨 소리예요. 방송 많이 나오셨으면서. 그래서 불렀구만. 아무튼. 오늘 사고를 많이 친 것 같네. 죄송합니다. 이 시사방송이 스포츠 얘기를 다룬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올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수영 선수권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을 참 언론사들이 험하게 다룹니다.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 저거 시키고. 저거 매울려금이고 시키고. 그리하여 수영 공부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K리그에 뭔 일 생기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조선의 이원만 기자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물러갑니다. 유승균 PD하고 인쇄 메디터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방학 특집. 파란 스튜디오에서 파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내일 만나요. SSFM입니다. I, D, W, K